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하루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하루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수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게 방치하는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짚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은 오는 31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가톨릭 의대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 강당에서 미래 의료 환경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